지금 요즘에 또 밀고 있는 새로운 성대모사가 또 있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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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이거 진짜로 애키운이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아 정말 밖에서 아빠가 붕어빵 사오듯이 제가 몇 개 그냥 가져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못하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붕어빵 사오듯이 네 잠깐만 잠깐 한 번 해볼게요 제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를 까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한 번 들어봐야겠는데 아 튜밍 하는 거야? 그럼 튜밍 해야 돼 0점을 잡게 해야지 네 이제 마동석입니다 번제도시 1편이에요 어이 어이 야 어이 니들 참 사이 많이 좋아졌다 어이여 사과해? 내 옛날에 자기 수가 아이야 하하하하 사과할 내용이 없나 보지 뭐 이씨 미안하다 야 야 너 지금 뭐라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둘 아 아 아 디테일 역시 역시 완력이야 어 이거 좋았어 많이 있네 와 이게 끝이 아니에요? 역시 정서오 레츠고와 인사업에 나왔던 유명한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정표현이 나있으니까 네 보이집 고속도로 내줬으면 달려야지 뭐하고 있어? 네가 아끼는 후퓨라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수업하게 넣어놔. 그게 말이라도 해? 의사가 지할 일 하는데 뭔 말이 필요해? 저봐봐봐요. 저는 한문철입니다. 그 브레이크 밟았어요. 이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. 그 브레이크 밟는 거 잘못이에요.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. 그래서 블랙박스가 중요한 겁니다. 블랙박스는 김국진의 블랙박스.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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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았다. 정신을 해줬어. 대박이다.